채민씨 어깨준비 채채채 해볼까요? 네 왼쪽부터 채채채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오늘의 1위후보 스테이씨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먼저 스테이씨 여러분 1위후보에 오른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테디베어로 1위후보에 오른 소감 어떠세요? 네 우리 스윗들이 큰 응원해주는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1위후보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많은 사랑 주신 것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1위후보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분이 좋고 그만큼 멋진 무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스윗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테디베어는 항상 스윗인 거 알죠? 사랑해요 네 1위후보에 또 오른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해주신 게 있다고요? 네 맞습니다 저희가 테디베어로 4행시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? 네 알겠습니다 테디베어는요? 디! 디게디게 중독성 있어요 베! 베리베리 사랑스럽대요 어! 어쩔 테디베어!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또 1위후보 스테이씨의 팀워크를 최최쵝 해볼 시간인데요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동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라도 모두 똑같은 동작이 나오면 노래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제시어 갑니다 네 테디베어! 하나 둘 셋! 와! 와! 한 번에 성공하셨네요 와! 이런식이 있어요?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스테이씨! 둘 셋! 와! 완벽하네요 두 개 모두 다 성공하셨기 때문에 홍보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기쁜 마음을 담아서 테디베어 안무에 손아트를 넣어서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큐! 근데요 저희 은행장 분들도 제가 볼 때 뭔가 호흡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인데 그렇죠 일심동차 한 번 해보시겠어요? 네 자신있습니다 제시어 드리겠습니다 네 뮤직뱅크! 둘 셋! 뮤직뱅크! 어!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제스처잖아요 보드래야죠 전 이게 생각이 났는데 아직 호흡을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씨의 1위 세레머니 공약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1위 공약은요 스웩 넘치는 테디베어의 힙합 버전 무대인데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일명 빵블리라고 불렸던 레이저 실장님의 특별 출연이 있었는데 그 실장님께서도 앵콜 무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! 과연 스웩 넘치는 1위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다음 무대에 채채채 해볼까요? 네 다크한 배력으로 돌아온 더보이즈의 무대 먼저 채채채 해보시고요 네 이어서 에너지 넘치는 스테이씨의 파피와 테디베어 채채채 해보실까요?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